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아브라임 카이퍼라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실제로 총리까지 했습니다 실제 정치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삶의 체계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믿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체계로 믿는 것 또 하나는 단순하게 사상 체계로만 믿는 것 이걸 대비했습니다 책을 썼어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되게 유명한 책인데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체계라는 건 뭐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으로 믿는 일부가 아니라 믿음과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만약에 믿음과 삶이 분리된다 그러면 그건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딱딱해 보일 수는 모르지만 이론이 좀 필요한 거니까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그럴 때 뿌리가 되는 게 뭐냐 보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보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뭘 믿죠? 보금을 믿는다 그럼 보금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금이 뭡니까? 그러면 말이 어렵잖아요 한마디 얘기하면 보금은 예수님이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보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보금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 이콜 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릴 거니까 보금 이콜 예수님 이렇게 먼저 도식을 해놓죠 어디냐? 로마서 1장 2절 보금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보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마태보금 그럼 이걸 뭐라고 읽으면 돼요? 마태가 본 예수님 그게 마태보금이에요 누가 보금은?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보금은? 요한이 본 예수님 그럼 이해가 되겠죠? 보금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금인데 보금을 믿습니다 동의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걸 정리하는 것을 칠대 교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곱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대심을 믿고 삼위일체의 성부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고 여기 네 가지가 약간 이론적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일곱 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100%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인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장차 오실 겁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퍼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마귀는 부활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신앙 하나 의심되고 무너지면 나머지 싹 다 무너지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게 볼링 같으면 킹핀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핀 부활 하나를 제대로 믿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김연아 선수라고 하시다 동계올림픽 그러면 금메달 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김연아 금메달 그때부터 막 방송하다가 어린 시절부터 다큐멘터리가 다 나오죠 김연아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돈을 써서 링크 빌려서 했던 얘기들 과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 아사다마오하고 잘했는데도 인격이 다르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고난도 과정이었다 그거 그때 찍은 거 아니라 미리 찍어놓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금메달 딸 것 같으면 미리 찍어놔요 찍어놓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럴 때부터 과거에 모든 것이 확 다 살아난다고 만약에 금메달 못하면 그냥 사장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신성을 못 믿을 리 없죠 신성, 인성, 삼위일체 대신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얘기 아니에요 동정형 탄생을 왜 믿어? 부활을 믿는데 죽었던 사람이 산다 그러는데 동정형 탄생을 못 믿겠어요? 십자가 당연히 믿죠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니까 그러므로 재림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 극복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복음의 내용이 일곱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일곱 가지 내용을 믿는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신앙을 다 살리는 거고 또 교양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나는 부활은 안 믿어 그럼 나머지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 신성을 믿고 동정형 탄생을 믿고 재림을 믿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도덕성 이런 거 믿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거든요 열매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부활을 믿는다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한번 생각합니다 선악과 우리가 창세계에 나오는 선악과를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선악과는 어찌 보면 마귀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인본주의잖아요 마귀라고 보이시다 마귀 또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나오는 게 도덕도 나오고 선한 일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특징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뿐이죠 그러나 선은 없죠 선악과에 무슨 선이 있어요? 구분할 뿐이지 선이야 악이야 판단만 할 뿐이지 심판만 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선이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 나무예요 선악과를 한 나무예요 같은 나무에서 한쪽까지에서는 선이 나오고 한쪽까지에서는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죠 한 나무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겠어요? 인간이 말하는 선이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규정한 선, 자기가 규정한 악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진짜 선과 악이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선이 나오고 자기가 규정한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왜 선이야? 그게 왜 악이야?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종교놀이 죽을 때까지 종교놀이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선악과에서는 선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말하는 선이고 니네들이 말하는 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뭡니까? 공로, 행위, 선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선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선은 악이고 인간이 보통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하는 거 그것도 악이잖아요 그것도 악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악이라 그러는 건 당연히 악이고 인간이 만든 선이라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악이라고 선악과에서는 내가 규정한 선이라 그럴 뿐이지 다 악이에요 악 그러면 생명을 주는 건 뭡니까? 생명 나무인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고 부활이 나온다고 내가 생명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선이 나올 수 없고 예수님 떠나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 메시지예요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다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겠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고 난 다음에 부활에 관한 믿음이 흔들흔들해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에는 쓸모없고 영망가치 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상이 다 있어 그러면서 안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비가 그거죠 이게 고등학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짜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의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니네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 차봐야 선악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규정하는 선, 니네들이 규정하는 악 그리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악이야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과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만의 진짜 의가 있고 선이 있고 그러는 거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지 예수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 말씀한 것도 연결될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은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체험되어야 된다 모든 신앙이 다 그렇겠지만 부활신앙은 특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추론들이 쭉 나온다고 구약에 수없이 많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되게 많아요 그걸 오늘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게 3절 4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절하해 놓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성경대로를 강조하죠? 약속 대신 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약속과 성취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나의 부활이죠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의 부활과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다음에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약속과 성취가 되는 걸 쭉 보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런 접근이에요 충분히 가로나죠 그게 귀납법 아니에요 귀납법 추론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보고 24장 44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부활 이후에 지금 설명하잖아요 24장은 부활 이후에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 이거 시간 때문에 찾아들 수 있어요 인터넷만 찾아봐야죠 주로 나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추론입니까 약속 붙드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죠 항상 부활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도 부활이 있겠구나 이걸 재확인하고 거기까지 가는 확인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인하는 장치를 여러 개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사도신경 외우는 거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 방언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뭐죠? 사도신경을 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악한 마귀의 경고한 지진이 파해진대 여러분 사도신경 이거 믿음이 흔들릴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하나하나 너무 외우기 힘들면 써 있는 거 보고요 찬송 것 같은데 보고 죽어가면서 하나 읽고 아멘 하나 읽고 아멘 아멘 믿음을 뒤에 점검하라고 사도신경은 우리 흔들린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의 내용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은 나이다 사실은 뭐 사도신경 다 외우기 힘들면 이 세 가지예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막 이런 우리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막 못 살게 굴거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저는 그래요 장례식 가거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하는 걸 보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은 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런 마귀의 경관지 다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말씀을 요약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해내서 말씀에 오늘 찾아였던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낙한 마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멸했다 그런 얘기 나온다고 사탈을 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꼼짝 못한다고 무기도 사용하십시오 주기도문 그냥 한 번 외우고 끝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주기도문이 또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핍박상황이 오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일단 사도신경 외우시죠 외워놓고 그거 하나씩 하나씩을 풀라고 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원이에요 주기도문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방어기도인데 제가 방어기도 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 있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제일 많은 거 외계고 또 하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을 주시는 것 같아 느낌이에요 느낌 방어기도를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생명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절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이렇게 살아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무력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외계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에 관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기도는 오래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부활신앙이 생겨요 모든 죽음에서 다 승리한다는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대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막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 그래요 사도신경 진짜 싫어하고 주기도문 싫어하고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유익에 의해서는 방언기도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방언기도 이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면 되죠 제정신 각본 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부활신앙을 주옵소서 꼭 방언이 필요한 거 아니죠 우리가 말씀 듣고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교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사도신경에 일곱 가지 다 나와요 거기 사도신경을 믿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 아니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재확인하는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부활의 목격자들 다른 모든 기록들이 있죠 이게 지금 복음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 한 60년 내에 다 쓰여진 거예요 40년 60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기록에 가면 굉장히 빨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이거 반발할 사람 많죠 증인들도 많고 여러분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 믿습니까? 믿어요?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 믿어요? 믿겠지 많이 들으니까 알렉산더 기록이 몇 년 있다가 기록된 건지 아세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쩌면 뻥일 수도 있잖아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공자 기록도 400년 이후에 쓴 거거든 그러니까 터울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런 걸 거짓말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4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에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500명 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두려워 떨고 도망치던 사람들 예수님 부활했다가 떠들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백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래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짜고 짜잖아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범죄들 많잖아 그런데 모의할 수 있지 입을 맞출 수 있지 몇 명까지 맞출 수 있나? 한 두 명? 세 명? 500명의 입을 맞춰요? 우리 욕 있는 사람까지만 다 짜고 우리 거짓말을 갖고 사기칩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제가 또 주동이 돼가지고 이거 거짓말인데 우리 입 딱 맞춰가지고 다 속이자 그럼 일단 그런 사기꾼을 따르겠어요 여러분이? 저거 사기꾼인데 그리고 또 하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 없더라도 양심상 떠나가겠지만 너 죽을 거야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가지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빼놓고 다 숨겨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기절했대 십자가에 달리고도 기절할 수 있나? 그래요 기절했다고 합시다 그래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서 기진백진해가지고 축 늘어진 예수님이 다시 깨가지고 세마포로 묶었다라는 거 여러분 붕대를 막 감았다는 거거든 여러분들 수건으로 꽉 묶어볼까? 한 번 이렇게 꽉 그거 못 풀어요 이렇게 묶이면 수건으로만 묶어도 못 풀어 그런데 스스로 세마포를 풀었다고 그런데 그 전경에 보니까 세마포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그것만 놔두고 알맹이만 싹 빠졌다고 나오던데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죠? 옷이 있는데 몸만 싹 빠져 나온 거야 그 털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 큰 돌로 막아놨거든요 큰 돌로 기진백진한 분이 어떻게 밀어 그걸 또 밀었다고 합시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 로마 군인들 다 제압했어 예수님이 아닌지 슈퍼맨이야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 나섰어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부터 거짓말하자 그리고 사기를 쳤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빌라도가 확인했잖아요 나가보면 15장 44절을 보니까 백부장에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죽은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아리마드 요셉에게 시체 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결국 본 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기 명단 중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리사람교회 지도자였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형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야고보가 왜 변화가 됐죠? 성경에 야고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유다서 짧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부활을 복원한다면 믿은 거라고다 그리고 바울, 바울이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핍박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어 다메세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적어도 우리 크리찬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실제 삶을 통해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게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성령이라고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부활의 증거라고 성령이 오신 게 부활의 증거예요 갈렙 어저께 설명했죠 우리 청소년 임원단들 얘기할 때 민숙이 14장 24절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줬다 이게 부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NIV 성령 같은데 보니까 has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주셨다 갈렙에게 다른 영을 주셨다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우리에게도 different spirit을 준다고 다른 영을 주신다고 해요 다른 마음 그게 부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같으면 저런 결정 안 해 사람 같으면 저런 길 안 걸어가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같지가 않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게 저렇게 결정하고 저런 길을 걸어가지 그런데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아는 게 뭐죠 이거는 부활형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베트남 생각하는데 베트남에 가면요 영웅이 있어요 영웅 지들은 맨날 자랑하잖아요 강대국과 싸워서 다 이겼다고 프랑스가 싸워서 쫓아내버렸고 미국과 싸워서 이겼고 중국과 싸워서 이겼고 베트남 애들 맨날 그런 얘기래 자기들은 다 승리했다 베트남전에서 엄밀히 말하면 베트남이 이긴 거죠 미국이 진 거잖아 철수해버렸으니까 베트남의 영웅 특별히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별명이 붉은 나폴레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군이 있어요 보 응우엔 잡 장군이에요 보 응우엔 걔는 개나 소나 다 응우엔이잖아 보 응우엔 잡 장군 최강 일부 미국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도 걔네들 되게 좋아해요 산불 정책을 폈다고 산불 정책 회피 전략, 우회 전략, 협파 전략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회피 전략은 이거예요 응우엔 잡 장군 얘기인데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미치는 거지 두 번째 우회 전략은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협파 전략은 적이 생각한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미군이 그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도 쉽게 못 이겼던 게 뭐냐 하면 전면전이 아니었다고 그렇죠? 이 보 응우엔 잡 장군의 이 세 가지 산불 정책 원하는 시간에 안 싸운다 원하는 장소에서 안 싸운다 원하는 방식으로 안 싸운다 그래 맨날 뒤통수지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 그래서 참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 가지고도 힘들어졌다고 저는 이 똑같은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성령이 오시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종잡을 수가 없어 사도연전 보세요 막 헷갈려 하잖아 왜 그래? 사람이라고 하면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행동을 뻔하잖아요 뻔하잖아 그렇죠? 언제 나타나요? 우리 형사들 보면 범인 나타나는 거 다 잡잖아 이때쯤 나타나겠네? 여기 가겠네? 뻔하지 뭐 자기 아는 집으로 가지 뭐 어디 딴 데 가겠어? 이런 방식으로 오겠는데 다 알잖아 그런데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인간 같지가 않아 뭐 우리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모세 놓고 한번 이거 대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렇죠? 원하는 시간들은 안 하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같으면 40세의 왕자로서 팔팔할 때 쓰지요? 안 써 80세의 노인일 때 못한다 그럴 때 써 사과도 없어질 때 써 그때가 훨씬 강력하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으니까 내가 nothing이라고 그럴 때 오히려 everything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장소도 마찬가지죠 왕궁에 있을 때 쓰임받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훈련받아요 광야에 있을 때 사과서 다 없어질 때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모세를 강하게 해서 쓸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적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애국을 망하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라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방법을 안 해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도 상상도 못할 대로 나도 싫어서 간 것도 어찌 보면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끌려가다 보는데 이게 생명이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고백하는 거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게 은혜였다고 은혜라는 정의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알아요? 원인이 내게 없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던 모든 방식이 다 그럴걸요? 자기 발로 걸어온 거 아니죠 나는 고난이라고 그러고 나는 환란이라고 그러고 어찌 보면 약간 끌려온 것 같이 보이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은혜였고 그게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구원한 능력이 되었다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내용들이라고 사도바울이 전도에서 믿었나? 핍박자고 포행자고 회방자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켜가지고 그것도 믿자마자 곧장 쓸 것 같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14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아라비아 3년, 11년 묵히는 거죠 광야죠 그리고 딱 10년 사연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좀 똘똘하고 착실하고 이런 일을 써야 되는데 바울 같은 이런 깡패 같은 놈을 쓰잖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 큰 힘을 대겠어 내가 볼 때 가능성 희박해 저런 게 교회를 다니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되게 쓰임받아 제 친구들도 보면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쓰임받는 거 아니야 보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별거 아닌 녀석이 있었어 지금 제일 잘 쓰임받아요 고백이 뭐예요? 자랑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결국은 은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사람 따르는 빠들대지 않아 사람 너무 추종하지 않아요 양머리 개가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래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모든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예수님의 가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그러죠 아름다움이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도 지금 아름다움에 대한 타락이 있어 큰 건물 짓고 주차장 크고 이러면 아름답다 그래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전 놓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철옹 속입니다 그럴 때 정신 나가라니? 돌 하나 더 돌 위에 남지 못할 것이다 막 나오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야 성전은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름다움이라고 교회도 건물에 치중하고 건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그 아름다움이 뭔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니까 뭐가 아름다움인지 이렇게 설명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가 아름다워요? 부활의 형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거 거기서 아름다움을 봐요 우리 되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보세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성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부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나간다고 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세상의 가치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은과금?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름의 능력 다 한두 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송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지만 죽어서 부활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부터 시작해서 능력의 근원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예수의 것으로 가득가득 차는 은혜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